산업마이클럽 리얼리 저도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태국에 정말 많이 오고 싶었어요 일본 거 참고 많나카 진진나 보고 약만 희뿐 타이 많아요 일단 제가 좋아하는 카운판무랑 냉곡만 엄청 먹었구요 그리고 이렇게 반갑게 맞으신 여러분들을 정말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기특 목운치이 떠나 보고 싶네요 정말 재미있었구요 빠른 시간 안에 돌아오고 싶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다시 돌아오고 싶네요 태국에 정말 즐거운 것 같아요 태국에 정말 즐거운 것 같아요 태국에 정말 즐거운 것 같아요